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나탈리 최고기 육개잎. 배동성과 배수진의 인생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사무엘하 22장 2절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개그맨 배동성 강제 소환되다. 배수진 실검 1위 배동성 실검 2위 배동성 딸 배수진이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출원 후 실검 1위에 올랐다. 배수진은 11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배수진이 있다. 배수진은 자신의 이름 주변에 별을 그리며 기쁜 마음을 피했다. 한편 배수진은 11월 27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이혼 6개월자로 등장했다. 배수진은 나탈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운영 중입니다. 배동성 안현주 이혼 개그맨 배동성 전진주 재혼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배동성과 요리연구가 전진주가 2017년 8월 11일 오후 7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의 아픔을 딛고서 선택한 결혼이다. 배우 이순재는 그런 두 사람의 백년 해로를 위해 기꺼이 주례를 맡았다. 배동성 전진주의 새 출발을 축복하기 위해 많은 연예인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1부 축가는 박미경이 2부 축가는 배동성의 둘째 딸 배수진이 불렀다. 배동성은 둘째 딸 배수진의 노래를 들으며 감격해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습니다. 배동성 부부는 결혼식 후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떠났으며 전진주는 내조를 위해 미식여행을 준비했다. 배동성 전진주는 웃으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배동성 아내 전진주 딸 배수진 아들과 함께 행복해 보이는 가족 배수진은 누구인가 눈 코 입 판박이 개그맨 배동성 딸 배수진은 바로 잘생긴 개그맨 배동성의 일남 이녀 중 둘째 딸이다. 배수진은 나탈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배수진의 나이는 1995년생 올해 나이 26살이며 그는 이혼 6개월차 돌싱이라고 합니다. 배수진 결혼과 이혼 개그맨 배동성의 딸 배수진과 뮤지컬 배우 임현준이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배수진 결혼 에피소드 아빠도 몰랐던 내 딸 집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 딸아 이게 무슨 상황이니 그리고 배수진과 뮤지컬 배우 임현준의 결혼 준비 사람이 좋다의 전진주 재혼한 배동성 딸 결혼식 난 어디에 앉아야 하나 고민 2018년 4월 24일 방송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배동성과 아내 전진주 씨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배동성의 23세 딸 배수진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전진주 씨는 수진의 결혼 소식을 듣고 먼저 결혼식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가 고민됐다. 그래서 수진아 혹시 엄마가 오실 수 있니? 라고 물어봤다. 만약 오신다고 하면 엄마로서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생각을 저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진이를 위해 양보할 수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수진의 엄마가 참석이 어려워 전진주 씨가 부모석에 앉기도 했다. 배수진은 2017년 10월 2채널 내 딸의 남자들 2에 출연해 임현준과 열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배수진은 배동성의 둘째 딸로 지난 2016년 방송된 EBS 리얼극장 행복에 배동성과 동반 출연해 걸그룹 못지않은 빼앗은 외모를 뽐내 주목받은 바 있다. 임현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말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평생 서로만 바라보고 예쁘게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결혼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다. 안타깝게도 배수진 이혼 이제 배수진 이명준은 이혼 6개월 차이다. 이혼 부부의 속사정 멀리서 보면 결코 모른다. TV조선 리얼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 장안의 화제인 블록버스터급 리얼 판타지 TV조선 새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가 첫 회 최고 시청률 14.7%를 기록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 정도 시청률은 대단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이혼했어요 출연자 15년차 방송인 최고기 30살 6개입 28살 최고기 전 와이프 5년간 행복한 결혼생활 시작부터 큰 상처였던 결혼 젊은 부부에게 흉터로 남은 결혼의 현실 최고기 아버지 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빵점이야 결론은 그냥 우린 안 맞았어요 여기서 깜짝 반전 전남편의 여자친구 공개 낯선 그녀 만남 1분 전 이혼하우스 낯선 여자의 방문 이혼하우스 낯선 여자의 방문과 꼬마의 아빠 욕이라는 말 등장인물은 바로 방송명 나탈리 본명 배수진 26살 이혼 6개월차 눈코입 판박이 개그맨 배동성의 딸 희귀하고 어색한 세 명의 만남 최고기 왈 이쪽은 같이 방송할 나탈리 최고기 기분이 이상하네 최고기와 나탈리 같이 방송하는 사이 배수진의 아들 레윤이랑도 이미 나들이 가본 사이 화목함 한도 초과 이건 마치 한가족 배수진 아들 레윤 최고기에게 아빠 욕이 또다시 들려오는 아빠 소리 아빠 내 전남편에게 아들이 있다 내 전남편에게 이렇게 큰 아들이 있다 나탈리 왈 오해하지 마세요 자주 일해요 나탈리 엄마는 안 바뀌는데 아빠가 자주 바뀌어요 안타까운 배수진 결혼생활 되돌아보기 나탈리 저는 신혼집이 원룸이었어요 그러니 매일 싸우게 되더라고요 나탈리 우리 부모님도 이혼했거든요 배수진은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 우리 부모님을 보면 더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혼을 해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 자식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쨌든 의도치 않게 세 명의 돌식인들이 함께 모이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전남편 최고기와 여사친 나탈리가 생방송을 하는 동안 전부인 육갯잎은 전남편 여사친 나탈리의 아들을 봐주기도 하고 또 세 명이 함께 토크를 하고 네 명이 함께 사진을 찍는 쿨한 모습을 보여줘 패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배동성 과연 그는 누구인가 출생 1965년 4월 2일 55세 종교 기독교 고향 전남 목포시 학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학과 배동성은 1990년 KBS 공채 6기 개그맨이다 당시엔 보기 드문 미남 개그맨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개그를 소화할 수 있겠나라는 편견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가수 김은국 개그맨 이홍열 등과 더불어 연예계 대표적인 기러기 아빠였다 2000년에 자녀들을 모두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냈고 전 부인 안현주가 자식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13년 동안이나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자네에게 든 비용은 10억 정도 배동성 본인 말에 의하면 무려 10억이나 깨졌다고 한다 아내 안현주가 미국에서 요구한 식구들 생활비는 한 달에 3500만원이었으니 배동성 본인은 하루에 100만원씩 벌어도 늘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제적 문제를 견디다 못한 배동성은 자녀들의 유학 생활을 청산하고 모조리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파국은 여기서 발생했다 10년 넘게 아빠랑 떨어져 살았던 자녀들과는 전혀 소통이 되질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아내 안현주였다 안현주는 좀처럼 배동성과 같이 살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결국 2013년 안현주는 자신이 배동성과 22년 동안 소위 말하는 쇼인도 부부로 살았으며 배동성이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탓에 배동성의 이미지는 한동안 죽일놈급으로 떨어졌고 끝내 2013년 3월에 안현주와 이혼했다 반전이 일어나다 배동성 리얼극장 행복의 출연 배동성이 재평가를 받게 된 건 그로부터 3년이 흘러서 그가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졌고 아내 안현주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방송에서 풀면서였다 특히 이때 배동성의 이번 생은 실패한 삶이다 라는 발언은 짤방화되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자되고 충격을 주면서 굉장히 파급력이 컸다 덕분에 2017년에 요리연구가 전진주와 재연할 땐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네티즌들의 응원이 많았다 크리스찬튜브도 세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미래와 배동성님의 아름다운 가족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꼭 축복받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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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